안녕하세요 김용승 관사입니다 3과목 우리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사의 세 번째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2과목에서 너무 진을 빼고 오시죠 사실 우리가 1, 2, 3, 4를 순서대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1과목이 어쨌든 제일 기본이고 2과목은 사실은 좀 그래요 2과목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재밌어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은 호불호에서 불호 쪽인데 어쨌든 2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과목의 진면목을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관세사, 우리 관사시험도 품목분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품목분류, 이것이 우리 관사시험에서 의외로 효자 과목이에요 하다 보면 재밌고 그러니까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푹 고와서 설렁탕 국물 만들듯이 그냥 우리고 우리고 우리면 깊은 맛이 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원산지 결정기준 우리가 이제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논리 로직 그래서 yes or no yes or no 이걸 따져가지고 yes 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no 쪽으로 가면 또 이렇게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과목 원산지 결정기준은 재밌게만 하면 엄청 재밌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3과목 원산지 결정기준은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게 이제 실무에서 실무에서 활용도가 엄청 높다 원산지 관리사를 원산지 관리사답게 만들어주는 과목이 3과목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과목이나 4과목은 그냥 법과목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는 1과목 4과목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할 수가 없어요 1과목 4과목 법과목은 그냥 뭐 실무에서는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그냥 법 찾는 거예요 그런데 2과목 같은 경우에는 품목 분류 이건 사실은 실무에서는 관세사들이 좀 많이 합니다 자 3과목 같은 경우 그러나 원산지 결정기준은요 실무자들 기업의 실무자들도 굉장히 많이 알면 좋아요 이 3과목 원산지 결정기준이 뭐냐 수출국에서 물품이 수출이 됐어요 수입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품이 100% 수출국에서 생산이 되는 물품은 지금 현대무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냥 뭐 광석이라든지 소금과 같이 그냥 1차 산품 단순한 1차 산품들이나 그렇고요 대부분은 뭡니까 대부분은 원재료를 수입해다가 여기서 가공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공을 많이 했으면 모르겠는데 A국에서 가공을 대부분 다 하고 B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가공된 걸 수입해가지고 포장만 한 거예요 포장 단순 조립하고 포장 이렇게 되면 수출국에서의 원산지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FTA 규정의 취지가 뭐죠 수출국과 수입국이 FTA를 체결하면 둘 간의 무역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엉뚱한 A국과 B국까지도 활성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FTA의 취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A국과 B국은 너무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어도 너무나 A국과 B국은 수출에 의한 그런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지하고자 FTA에서는 이 수출국에서 많이 제조 가공이 된 물품이어야만 FTA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입국에서 물품을 수입했을 때 관세를 다운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잭슨 또 다시 다른 표현을 쓰면 이 수출국의 산업을 증대할 효과를 주는 거예요 제조산업이죠 제조산업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공정이 A공정 B공정 이렇게 해서 A나라와 B나라에서 대부분의 공정이 다 이루어지고 수출국에서 단순 가공만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이 수출국의 제조산업이 활성화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국과 B국에서는 그냥 원재료만 수입해다가 여기서 대부분의 가공을 다 해야만 수출국의 산업이 활성화가 되겠죠 자 그런 걸 노리는 게 FTA입니다 그래서 이 수출국에서 실제로 이 물품을 수출 가공했을 만한 그러한 정보들이 이제 필요한 거고 그것이 충족이 됐을 때 이 수출국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 원산지 결정기준이고요 그럼 왜 실무 활용도가 높을까요 이 수출국이 한국이 되는 경우 활용도가 높아지죠 여러분들이 한국 기업에 입사하셔서 수출기업이라고 하면 이 기업에서 물품을 수출하면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성이 생기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지 유럽국가라든지 동남아, 아세안 이런 국가들과의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웬만한 수출기업에서는 거의 다 이런 나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듯 모든 과정이 다 수출국에서 일어나는 물품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물품들은 다 수입 원재료를 써다가 가공을 할 텐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무적인 그런 역량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산지 관리사들이 그런 데서 활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시험에 합격할 목적으로도 잘 해야 되지만 실제로 실무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뽐내기 위해서라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3과목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면 시대에도 원산지 관리사를 제가 단연간 강의하면서도 3과목만큼은 제가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 가셔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3과목이 여러분들이 실무 가셔서 실무를 하는데 원산지 관리사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실무에서 다르잖아 이렇게 말할 그런 얼추구니 없는 상황을 제가 막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지식을 전달하고자 엄청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정말 유용한 그런 지식도 제가 중간중간에 그렇게 넣어드려요 자 그러면 이 3과목을 잠깐만 보시면 원산지 규정의 개요 부분을 간단하게 배우죠 처음에 그 다음에 특혜 관세 적용 요건으로서 어떠어떠한 요건이 중요하다 계략적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준, 보충 기준, 품목벌 기준이 있는데 일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그래서 완전 생산 기준 부가가치 기준 세 번 변경 기준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일반적으로 쓰고요 완전 생산은 거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완전히 100% 생산되야만 완전 생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세 번 변경 아니면 부가가치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건지는 자세하게 배우실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설명 없이 그냥 용어를 막 써요 그래서 부장님이 이거 세 번 변경 맞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보충 기준 보충 기준은 이건 뭐냐면 얘는 이런 완전 생산 부가가치 세 번 변경해서 조금씩 누락된 거 부가가치 기준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50% 기준인데 안타깝게 48% 이렇게 돼가지고 안타깝게 원산지를 획득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충 기준에서 보충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거를 극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충 기준이에요 보충 기준은 수출자한테 유리한 규정이다 보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너무나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품목별 기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부가가치 기준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이런 거 자세하게 배우시게 되니까 원산지관리사 3과목 저한테 배우신 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제가 강의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특징 제가 1과목 같은 경우에는 스텝 1부터 이렇게 이제 오틸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3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흐름이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노트 필기나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제 필기가 그래도 나름대로 깔끔하고 여러분들한테 좀 피와 살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흐름이나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암기에 들어가죠 필요하면 이제 암기식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제로 이것이 문풀까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배운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풀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3과목은 계산이 있다라는 거 계산 그래서 계산까지 포함해서 문풀까지 마지막까지 완성하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 협정 간의 비교 이렇게 이제 처음에 말을 했는데 자 이 원산지 관리사는 과목은 엄청나게 많은 협정들이 있어요 한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많이 이제 거래하는 게 한미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자 캄보디아 이스라엘 최근에 그런 것까지 체결이 돼가지고 협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문제는 이 협정마다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달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협정은 이걸 인정을 하지만 어떤 협정은 또 이걸 인정 안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일명 스파게티볼 효과라고 불러요 일명 뭐냐면 스파게티가 막 이렇게 엉켜 있듯이 네 이 FTA 규정들이 엉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실무로 하려면은 요 많은 규정들을 다 일일이 풀어야 된다 그런 그런 거죠 스파게티볼 효과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협정 간에 반드시 비교를 잘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책에 워낙에 잘 정리가 돼 있지만 강의할 때 한 번씩 더 짚어드리고 자 그 다음에 개념에 집중한다 3과목은 암기로만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완전 생산 기준은 뭔지 저기 보충 기준의 미소 기준은 뭔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입체적인 사고로 복합적인 문제도 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뭐 반대로도 생각해 보고 유사하게도 생각해 보고 할 거예요 사례 문제까지 풀어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실무를 하면서 최근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수입하는 소금인데 뉴질랜드산이라고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을 했지만 실제로 그 소금의 원료가 되는 원료는 호주에서 수입해다가 뉴질랜드에서 가공만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뉴질랜드산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업체 측에 이제 했는데 자 그러면서 제가 써먹은 이런 지식들이 모두 여기 원산지 관리사 3과목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무에서 막 몇억 원이 걸린 그런 큰 사건을 풀 때도 말이죠 우리 원산지 관리사 3과목 이 지식들이 실제로 그대로 쓰이고 있어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말 그대로 쓰여요 그래서 미소기준 그때 이제 중점된 그 사항이 미소기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미소기준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썰을 풀어 볼 테지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무에서 맞닥뜨리게 될 문제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겨내고 여러분들 인생도 이제 바다의 항해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파도를 잘 이겨내 그런 이제 우리의 지식으로서 3과목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OT는 여기서 마치고요 1교시에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